오케이, 3대1 될까 내가? 하하하하하하하하 3대1하는 척했지 롱 됐다, 여까지 따라와?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들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나만 따라오라고 으악! 사연, 룬 뭐 들어요? 착취 들어요? 저번에 유성 듣는 애 있던데 걔는 뭐예요? 사연이 왜 하냐고요? 아니 뭐 탱커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1렙 스킬이 Q고 1렙 템이 1렙 템이 뭐예요? 리븐이면은 부패예요, 도란방패예요? 도란방패? 리븐이랑 상성은 어떻게 돼요? CMO를 왜 들었냐고요? 어, 그러네? 나 이거 왜 들었지? 아니, OPG에서 들으라고 했어 아, 근데 CMO를 들고 부패물락 안 사면 어떡해 아, 니네 뭐야? 아니, 내가 시간 외국 물력 들은 거 봤으면은 부패물락 사라고 했어야지 이거 완전, 아니 이름 개순애잖아, 룸부터 아, 집값 사야겠다 아니, 도란방패랑 시간 외국 물력을 두 개 다 들면은 템창이 부족하잖아 아! Q가 대량 학살 강타 W가 영혼의 용광로 이게 학살자의 포요? 패시브가 뒤져가지고 때리는 거죠? 아, 대충 알아 쌓여온 스킬은 많이 해봐가지고 상대를 탑의 라인저는 미니언 싸움이지 알고 있냐, 리븐아? 너 솔직히 쫄았지, 나한테 지금 내가 너 미니언 막타치려고 할 때 여기다 Q 모으면 어떻게 할래? 요딴식으로? 이렇게 그럼 너 맞을 수밖에 없잖아 들어와, 나한테 들어와봐 들어와봐 너 딜규환은 할 줄 아냐? 딜규환의 디귿은 아냐? 너? 어? 내가 라인전 주소권 지금 꽉 잡고 있는 거 보이지? 너 내가 미니언 칠려고 할 때 갑자기 Q 모으면 어떡할 거냐? 어떻게? 요딴식으로 이렇게 왜? 너가 들어오겠지만 내가 미니언을 먹고 2렙을 찍은 다음 실드를 쓴다면? 그리고 포션을 먹은 다음 딜규환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내가 질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거기서! 이게... 이게 아닌가? 오케이 가자 아니야 사일러스 와도 소용없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잡자 이것도 잡자 오케이 나 안죽어 나 탱커야 안죽어 오케이 빗나갔어 니달리 가자 니달리 가자 오케이 나 살았다 내가 따라와 죽일게 나또 오케이 나또 나또 내가 죽일게 나또 나또 새끼야 에이그 새끼야 뒤져 에이그 지질라고 요게 탑이지 요게 EDS에 있지만 EDS가 아닌 거죠 탱커 별거 없는데? 죽탈죽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죽탈죽 같은데 사실상 엄청난 이득을 팀들에게 안겨줬기 때문에 죽탈죽이 아닌거지 우리 미드가 잘 컸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어도 원래 이게 탑인거에요 원래 탱커들이 이렇게 하는거 이거 원래 이런거 아니에요? 팀들한테 이렇게 몰아주고 내가 희생하는? 이게 다 희생이에요 이게 이거 미니언 미는거죠 이거 미니언 미는거지 미니언 밀어서 맞추면 좀 아프려나 이거? 요딴 식으로 밀어주는거지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쫄아 얘? 지가 킬 땄으면서 왜 이렇게 쫄아 그 다음 Q선마죠 Q선마 Q가 맞추기가 힘들던데 Q선마네 라인 푸시 때문인가? 근데 나 좀 하는거 같지 않아요? 무빙이 좀 살아있지 않아 각이? 새끼야 얘 왜 아예 안 나오는거야? 내가 무섭나? 내가 무섭나봐 딱 실드로 막아주고 이건 어떻게 견제해? 싸이오는? 할 방법이 없네 피지 챔피언이 다닌다 나 이렇게 비게이브인데 견제할 방법이 없어 어 맞짱 뜨게? 들어와봐 피해주고 어 내가 이겼지 딜교환 요게 탑이에요 요게 탑이다잉? 나 좀 하는거 같은데? 딱 스킬 빠졌으니까 살짝 딥무빙 조져주고 니븐 티어 어디여 님들? 쟤 플랫쯤 돼 보이는데? 날 상대로 이정도 하는거 보니까 일로와 어 이거 풀리는구나 아 이거 풀리네? 하지만 다시 버릴 수 있다는 것 아 이게 왜 가져 아 이거 왜 가져 이거 퇴탈하려고 한건가? 이거 맞았는데 이거 탑 좀 오세요 니달리님 이거 내가 지나? 이거 지금 싸우면은? 하지만 난 그냥 궁이 있지롱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궁이 있지롱 이거 제가 갱 한번 흘렸습니다 님들 똑바로 하세요 이거 C에 차이저 엄청나고 지금 20개 차이에다가 갱 제대로 흘렸어요 방금 리븐 실버라고요? 에이 그럴리가 뭔소리여 딱 봐도 골드 이상인데 뭔 플레이야 뭔 실버야 플레이상인데 리븐 실버에요? 어? 실버.. 실버 4네? 하핳 리븐 실버 4네? 하핳 실버 4이기고 좋아하고 있던거야? 쓰읍 아니 리브님 리브님 오세요 맞짱 뜨게 리브님 오시라고 오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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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라고 어? 쫄려요? 쫄려요? 어? 쫄리세요? 나 리븐 안 때렸는데? 어 뭐야? 아 나 리븐 안 때렸잖아 어 뭐야 이거 어우 나 리븐 안 때렸잖아 아 밤이의 불씨 아 뭐야 이대로 뜰래요? 피 없는 상태로 나 좀 자신 있는데 뜨실래요? 일단 착취 터뜨려주고 마지막 휴 피해주고 마지막 휴 피해주고 피하기 실패해주고 이대로 도망간 척 하면서 최대한 딜 교환 해주면서 스킬 쿨 돌면 어차피 내가 이기거든 이거 어디 실버 4주제에 뒤질라고 일로와 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박아줘가지고 터뜨려주고 들어오게 유도하는거지 오세요 일로 어디 실버 4주제에 일로 오세요 어? 들어와 들어와 내가 이길거 같은데? 들어와 실드로 한번 빨아주고 착취 한번 빨아주고 한대 평타 쳐주고 슬러 걸어주고 평타 쳐주고 큐모아서 찍어주면은 마무리 이거야 이게 이게 싸이온이에요 이게 이 탱커의 2점을 이용해가지고 딱 킬을 따주는 정글 차이라니요 정글 오는 것까지 계산하... 아까 내가 다리우스 흘린 거 못 봤어요 궁극기로? 뭘 혼자 때려 죽일 것처럼 마르노린 갱을 불러요 내가 아까 다리우스 갱 흘린 게 못 봤어요? 쟤가 갱을 못 흘린 쟤가 잘못이지 아 니달리 나부선 아무것도 못하네 쟤 이거 텔 사면 안되겠네 이것도 아 괜히 죽어져가지고 아니 정글님 야 근데 탑은 죽고 싶어서 잘 안 죽는다 원딜 할 때는 뭐 조금만 실수하면 20데스 박던데 뭐 탑은 뭐 처음하는데도 뭐 이렇게 잘 죽질 않네 막 아무리 맞아도 조금 실수해서 죽질 않겠는데? 와 이거 뭐 그냥 죽지 뭐 이걸로 야 이거 갖다가 죽는 애들은 뭐하는 애들이냐? 안 죽는데 그냥? 이거 갖다가 어떻게 죽어? 어 뜨던지 뜨던지 내가 궁 쓴다면? 어 뭐야 궁 끊기네 이거? 아 ㅈ됐다 살려주실 분 아 ㅈ됐다 해서 내가 올려버린다면 내가 다리우스를 죽여버린다면? 아앗 맞짱또 맞짱또 내가 담아줄게 맞짱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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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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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아 이거지 이게 좋네 싸이온이 죽고나서도 계속 끈질기게 집착하는 거 호변했냐고? 아니다 그냥 그 나 그 탑 연습하고 있는데 연습중이야 그냥 노말에서 하면 이기는데 랭게임 가니까 골드한테 안되더라고 탑에 텔 바로 터줘야 될 것 같고 이거 부패물력을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냥 치해물이니까 이거 타워 넘어가서 싸워도 내기일 것 같은데? 나 생각보다 잘하네 이분님 뜨죠? 뜨자고요 뜨자고 맞짱 뜹시다 아니 오세요 아무나 뭐 맞짱 뜨러 왜 이렇게 애들이 아 근데 답답해 존나 답답하네 진짜 내가 싸우고 싶다고 싸울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잖아 이거 님들 이거 내가 싸우고 싶다고 싸울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야 상대가 싸워줘야 돼 팰 수가 없어 상대를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싸워줘 나랑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이따 이따 챔피언이 다 있어 이게 아니 존나 답답하네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누가 갱이라도 와봐 리븐 어디 갔어 리븐 내려왔네 아니 이게 무슨 라인이 이따위야 아니 무슨 무슨 이런 챔피언이 다 있지 완전 개 날먹버스 챔인데 이거 아닌가 내가 잘하는 건가 아닌가 상대가 실버 4라 그런가 그리고 내가 실버 4는 이긴다는 거지 저번에 골드 1한테 졌지만 20대스 했지만 골드 1한테는 와 이거 진짜 무슨 이런 챔피언이 다 있냐 RPG 게임하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좀 피 좀 달아라 때리면 아 뭐 달질 달질 않아 달질 않아 이렇게 한참 때렸는데 어? 어? 아 진짜 온다고? 내 걱정은 하지마러 내 걱정은 하지마 내 걱정은 하지마 내겐 궁극기가 있으니까 하하하하하하 다 와봐 난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갱을 렸습니다 캐리하세요 바텀 미드 여러분들 근데 아 존나 재미없다 싸이온 진짜 존나 재미없어요 진짜 재밌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궁 쓸 때 아 진짜 존나 재미없다 이걸 이거 이걸 왜 해 이거를 세트 야소 이릴리아 요런 걸 놔두고 요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챔피언이 뭐 이래 쟤는 왜 자꾸 나한테 쪼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싸이온 태어나서 처음 해봐 롤 10년 하면서 아 궁으로 로밍 가야 돼요? 아 그걸 왜 지금 말해줘 아 궁으로 로밍 가면 되는구나 야 3대1 될까 내가? 하하하하하하하하 3대1 하는 척 했지 롱 X됐다 X발 여기까지 따라와 어어어 X발 어 뒤질라고 아유 뒤질래? 여까지 따라오면 내가 그냥 보내줄 줄 알아? 아 근데 이거 운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갈라 그랬거든? 여기는 안 가지는구나 로밍 한번 가볼게요 궁으로 아 궁으로 로밍을 가야되는구나 그걸 왜 지금 말해 야 이거 밀어봐 이거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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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텔타 지켜줄게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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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올려버리기 나이스 야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아 아무도 여기서 안 맞아주네 야야 싸 야 내가 맞아줄게 와 와 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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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밀어 내가 맞아줄게 편하게 밀어 이것도 이것도 밀어 자 내가 얘네 들어오면 내가 바로 야 이거 걸렸다 일로와 딱 걸렸어 일로와 내가 궁으로 막아줄게 막았어 궁으로 때려 내가 너한테 못 붙게 Q 써줄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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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발사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Q 발사 에시 걸렸다 죽여 에시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슬로우 발사 야 야아 지나가는데 Q하기 아 아칼리 존나 재미없네 이런거 왜하지 뭔가 내가 절대 주인공이 아닌거 같은 느낌 더 가자 이거 애들 다 죽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진짜야 더 때려봐라 더 세게 좀 해봐 하나도 하나도 안 아파 인마 나 안 죽는다 나 안 죽어 나 말했다 안 죽는다고 올렸다 죽여라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 뒤에 숨어 내 뒤로 숨어 내 뒤로 예앱 이거는 죽을거 같으니까 뺄게 아 야 나 버리지마 버리지마 새끼들 이거 아니 그냥 버리네 둘다 나 이거 궁극기로 바로 박는다 좀만 기다려 갈게 버티고 있어 들어가지 말고 빼 빼 빼 빼면서 궁극기도 빼면서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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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운전 간다이 간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 아 실패 달려갈게 기다려 달려갈게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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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싸울 준비해 싸울 준비해 카이사 와 카이사 와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카이사 딜해 에어본 아 에어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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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똥챔 이런 챔이 다 있어요 이걸 왜하는거야 이거를 아니 이거 막을 수 있을것 같은데 둘이서 아 너무 많다 상대가 아 근데 카이사 궁 있어가지고 조금 치고 빠지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잡았다 일단 다리오스 W 여기다 날려 내가 알려줄게 W 쿨도면 말해 내가 알려줄게 위치 내가 누른데다 날려 내가 누른데 날려 지금 여기 날리면 돼 지금 여기 날려 여기 쿨 안돌았어 기다려 내가 알려줄게 위치 3 2 1 0 땡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위에 그렇지 날라가 날라가 오케이 나이스 카이사 지켜 카이사 지켜 아 세트 궁이 돌았구나 세트 맡겨줘 내가 잡을게 세트 내가 잡을게 깜짝 놀랬지? 나 X댔다 야 걸렸다 이거 아 X나 X나 약해 야 X 아무도 안 죽는데 막 때려도? 야야 빼 빼 빼 빼 슬로우 걸어주고 나 일단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두 명 다 올렸다 이덜리 뭐해라 뭐하냐 구경하지 말고 그렇지 얼건 터뜨려주고 딱 슬로우 일로 갈거지 가는 곳에 나 딱 대가리 바로 타워에 있으면 타워 공격 느려진다고? 피 안달지 이런걸로 피 안달지 이런걸로 잡아 이거 다잡아 따라가 따라가 내가 맞아줄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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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죽은거 아니야 나 아직 살아있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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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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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직 죽은게 아니라고 살아있던거야 나 싸이원 같다가 궁맞추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잘하는거구나 운전을 와 이거 운전하기 진짜 힘들다 내 마이크 때문에 피드민트하고 내 오더 들으면 돼 내 오더 들으면 돼 니다리 창만 던져 물리지 말고 끌리면 안돼 에이그 니다리 덫에다 틀탔다 그대로 해 그대로 해 자 이거 이제 리븐하고 AC 오지 내가 다 맞아줄테니까 쏠지 말고 궁 박았다 슬로우도 걸었다 도망가는 경로에다 Q 찍었다 다 잡아라 끝까지 들어가 내가 다 맞아줄게 타워 내가 맞아줄게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오케이 그만 그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꺼져 미니언 천천히 천천히 사일러스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아칼리 들어오는거 내가 막아줄게 아이고 빠지면 안되지 왜 쫄아 아이고 믿음이 부족하네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나 쿨감 빨라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다 때려 이거 내가 맞을게 살짝 빠지자 나 안죽어 나 절대 안죽어 나 절대 안죽어 애들아 빠지지마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빠지지마 나 안죽어 빠지지마 제발 빠지지마 일루와 일루와 야 다리우스 내가 잡을거 같은데 혼자 쏠킬 딸거 같은데 야 존나 세다 이거 시체 야 시체 존나 세 야 근데 너네 나 맞고 있는데 왜 딜을 안하냐 나 피없어도 피가 없는게 아니라니까 안죽는다니까 나 가고위도 나왔다 이제 어 카사 궁 좋았다 야 둘이 2인방으로 가자 이거 2인방으로 가자 2인방으로 돼 이거 돼 니달리가 맞고 니달리 힐 쓰면서 돼 이거 충분히 돼 내가 카사한테 착각한다고? 아니 카사 카사 잘하네 쟤 제자에요 쟤 유튜브 보고 배운 애에요 이거 어떤 인식을 걸까 나 인식을 걸 수 있는데 나 이거 지금 좀 조정할 수 있을거 같은데 나 이거 조정될거 같은데 이제 좀 감이 왔어 미리 돌려야돼 그니까 여기서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여기 갔을때 꺾는게 아니라 이쪽서부터 미리 꺾어줘야돼 야야야 간다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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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가 이거 왜 안 꺾여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가고있어 나 지금 애쉬 견제중 나 애쉬 견제중이다 야 내가 지금 어그로 다 받고있다 허 프리시 큐 허 실패 슬로 허 실패 큐 실패 이게 많은걸 한거에요 이게 탱커의 역할이지 천천히 하자 내가 타워 맞을게 내가 먼저 때리고 타워 맞을게 천천히 하자 얘들아 급하면 안돼 세트 내가 지금 타워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타워 맞고있어 애들아 걱정하지마 타워 계속 맞을게 내가 아 오케이 나 안죽었다 실드 있어 오케이 뛰었어 두명 나이스 처음이야 처음이야 나이스 오케이 뛰었어 궁극기 박았어 슬로 걸었어 나이스 한건 했다 방금 이 에어본에다가 궁극기 맞추고 탱킹까지 다 했다 요정도면 솔직히 플레이 정도 쳐줄만 하지 않아요? 싸이온 첫판인데 나 이대로 랭게임 돌리면 솔직히 배치 플레이 정도 받을거 같은데 요정도면은 좀 한거 같아요 요정도면은 괜찮은데 난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 딜량도 28,000이나 넣었어 내가 아칼리보다 많이 넣었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야스고 한번 가볼까 세트나 뭐가 좋아요 요새 리신이요 리신 1티어예요 리신 한번 갈게요